여기 이 귤농장에 제가 지금 귤농장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너무 놀랐는 게 첫 번째 바다 그리고 이 길 너무 아름다웠어요.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이 농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바로 저 뒤에 그게 무엇인가요? 한라산인데요. 제주도에서 동서남북 이렇게 다니면서 한라산을 찾아봤을 때 이쪽 지형이 한라산을 쳐다보면 제일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. 여기는 황금향들은 완전히 한라산에 완전 전기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현재 이 규모는 지금 한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? 여기는 한 700평 정도 작아요. 요지 700평이면 작은 건가요? 겸손하신 것 같은데요. 여기 그러면 이렇게 일반 분들이 신청을 하면 이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체험을 할 수가 있나요? 어떻게? 네, 체험도 할 수 있고요. 여기는 올레길하고 이렇게 접혀 있어서 아, 올레 몇 번 길하고? 여기 5번 길입니다. 어쩐지 길이 남달랐어요. 네, 남원에서 출발하면 여기 휴돈 채소가까지 이렇게 가는 딱 중간집입니다. 그래서 높은 농산에 쉬어도 갈 수 있고 바다도 아름답고 그러면 올레길 5번 길을 쭉 걷다가 이 아름다운 곳을 딱 보고 여기를 혹시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신청을 하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. 그렇죠. 네, 알겠습니다. 너무 기대되네요. 여기 이렇게 황금향품 체험할 수 있고 주변의 경관도 워낙 아름다운데요. 여기 또 이것 말고 올레길을 걷다가 여기 황금향 체험하고 그 이후에 또 연기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길일까요? 바로 앞에 보면 바다 보이고 바로 옆에 대한민국의 제일 아름다운 위미항구가 있습니다. 위미항구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위미항에서 요트도 탈 수 있고 또 방파제를 걸어다닐 수도 있고 방파제 길이가 워낙 길어요. 한 5배입니다. 이렇게 돼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네,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또 빌림할 수 있는 곳이고 아주 좋습니다.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. 또 어떤 체험이 있을까요? 바로 내려가면 저기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고동 체험. 아, 고동 체험. 고동 따는 거? 네,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아, 내려가서 바로 고동 따서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. 내려가는지도 편해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도 갈 수가 있고 또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가서 이렇게 같이 잡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수영도 할 수 있고 아, 그래요? 네, 그런 공간이 다 확보되어 있고 진짜 좋은 데입니다. 사장님, 사장님 섹스폰부는 낭만 농부잖아요. 그리고 여기 오면은 사장님의 섹스폰 음악도 감상할 수가 있는 건가요? 무척 궁금한데요? 아직 제가 못 들어봐서요. 자주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런 앞으로 이런 기반 시설을 갖추고 공량 기기랑 이렇게 잡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거예요. 아, 진짜요? 기대되네요. 선생님, 혹시 여기서 이 농장에서 이곳에서 섹스폰으로 여기 있는 이 감귤, 이 황금향 묘목들에게 어떻게 섹스폰 음악을 들려줘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? 여기서 혹시 연습해 보시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?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조그만하게 이제 아담하게 건물 하나 짓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랑 또 카피 한 잔 마시면서 예, 연습을 해드리고 그러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. 어우, 예,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. 그렇을 때 준비되면 꼭 한번 체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여기는 제주 낭만 귤농장인데요. 한라산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잘 보이죠.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황금향들이 있는데 올레길, 오봉 올레길을 쭉 걷다가 여기 세속가 가기 전에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농장이에요. 그런데 이 농장에서 황금향도 우리가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주도에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거기에다가 이곳에 있는 사장님께서는 아주 멋진 섹스폰 음악도 연주하시는데요.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시기쯤에 오셔서 음악과 그리고 제주도의 모든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으로 제주 낭만 귤농장으로 한번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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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